5분에 출발 날씨가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지요 어떻게 많이 찍을지 몬드로 하 verbal весь 하 IBM 홈페이지로 기록을 응원하는 하이면서 송착해보니 대만 전CE 와무차 이제는 대응길이 많다 대응길이 많다 참다님, 안되신다 밀려봤자 뭐 여기 충북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하아 없이 뉴스에 중고속도로 확장은 왜 안하는가 지역의 현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60도 안된다. 이렇게 쳐다보는거죠. 아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개통하는거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경보고속도 목천으로 이렇게. 목천천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그 아이치가. 운전자가 좋으면 모두에게. 운전자가 좋으면 모두에게.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거. 노게 Pixar. 고맙습니다. 아, 여우가 조금 심각하네 그래서 시험해라 이걸 확장하자고 해서 알지 청주 소식이 맨날 나와서 근데 확장이 되나? 그러니까 이거 옆으로만 8차선으로 일정한다 6차선으로 한다고 산을 깎아야죠 근데 저거 챙기면 좀 낫지 그래야돼 조금만 가면 좀 더 1리터 1차 이렇게 쯔, 이게 많이 고속도로인데 지금 70 밖에 못가고있어요 차가운 날아가서 진짜 막 10km 음... 잘 안 넣어 배가 많이 와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죽여 이 장단은 이 장단은 이 장단은 이거? 아ire 렐리 빠져야 되나? 그렇지 마루가마 대전으로 가는구만 어 그 다음은 이제 서총 중 왁신분의 물이 너무 난리 너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고객님은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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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가 요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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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원. 4조원. 5조원. 8조원. 10조원. 8조원. 10조원. 11조원. 12조원. 여기가 지고 있다 공포러스 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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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비 비타로 오이잖아 가만히 있어 옆에서 오이잖아 좀 가소가 안 돼 가소가 안 돼 가소가 안 돼 기회가 안 돼 오이샤 앞에 아다 트럭도 크다 가을까 가을까 그게 미남쌤이 뭐라 그러냐면 정지선 앞에서 20m 앞에서 한 번 보고 10m 앞에서 한 번 또 보고 그래가지고 20m 앞에서 노란 선이면 괜찮아 근데 아파 근데 20m 앞에서 그러니까 20m 앞에서 노란불이면 가도 되고 그 다음에 10m 앞에서 한 번 더 봐 근데 10m 앞에서 빨간불이면 서고 노란불이면 가도 되는데 근데 10m 앞은 이미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렇지 거기서 또 멈추면 또 더 위험해서 가라 이거지 응 그냥 가라 그게 좀 거시기 근데 정말 알아서 도전 인간한 인간한 하이 이어 바이 그리고 한 번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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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시 15분이구나 아까 5시 5분에 출발했나요? 아까 여기 기록이 되어있을텐데 5시 15분에 출발하시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직진에서 가나고 우회전에서 가나 우리는 이리해서 가거든 우회전에서? 이리해서 저기 가서 탐험하러 가 이리 가도 돼 그래 가도 돼 쪼만큼 길어졌어 해가 아 그치 동지가 지나고 나서 쪼꼬리만큼 길어지고 길어지고 그런다 배부르다 여는 무슨 상가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겠지 상가 생기고 식당 생기고 나겠지 스타벅스 같은 거 들어오는가? 스타벅스 남아도 두 군데가 있어서 안하고 다른 커피집에 들어오겠지 어리지 바람보르기 여기 상가 돌아보고 가보고 구경가야지 상가 돌아보고 가보고 구경가야지 이렇게 엄마가 으이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뭐 빨리 가자는 말이야 돌으라고 돌자 하는 말이야 으이샤가 힘내자 이제는 이제는 돌리고 어이구 또 나온다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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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자유자입니다.